1. 폭스바겐 코리아가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어반콤팩트 SUV 2022년형 티록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출시한 신형 티비안에 이어 이번에 선보이는 2022년형 티록 또한 혁신적인 트윈도진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차세대 EA288 에보 엔진이 탑재됐다. 이 엔진은 전세대 엔진 대비 질수산화물, 낙스, 을략 80%까지 저감시켜 현존하는 가장 까다로운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 UTE의 기준을 충족한다. 파워 트레인은 2.0L TDI 엔진과 최단 DSG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6.7kg, M의 성능을 발휘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209km에 이른다. 복합연비는 16.2km-L, 도심 및 고속도로 연비는 각각 15.2km-L, 17.6km-L로 기존 모델 대비 향상됐다. 외관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6가지 다치로운 바디 컬러에 세련된 감성의 블랙 루프가 적용된 투톤 디자인을 적용했다. 퓨어 화이트, 화이트 실버, 립 블랙 펄, 인디엄 그레이, 에버나 블루, 플래시 레드 등 총 6가지 바디 컬러와 대비되는 블랙 루프를 적용해 개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여기에 사이드 미러 역시 블랙 컬러를 적용해 동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투톤 디자인은 스포티함과 도시적 스타일을 더욱 매력적으로 강조한다.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유려하게 이어진 크롬 몰딩이 스포티한 루프 라인과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을 강조해주며 전면과 후면에 자리 잡은 LED 헤드램프와 LED 테크놀로지 리어램프는 강렬한 존재감을 배가시킨다.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도 탑재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 탑재된 비츠 오디오는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 비츠 바이드레의 음향 전문가와 제휴에 특별히 설계된 사운드 시스템이다. 300W 출력 8채널 M2 기반으로 전 좌석에서 뛰어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2022년 형태록은 폭스바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립스리 3세대 모듈라 인포테인먼트 매트릭스 가전 트림에 기본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주행 정보, 연료 상태 외에도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디지털 코픽, 디스커버 미디어 한국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음성 인식 시스템과 근접 센서 및 제스처 컨트롤 시스템은 물론 무선 앱커넥트 기능으로 무선으로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한다. 안전 사양도 강화했다. 기존 모델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인 차선 유지 레인 어시스트 기능이 전 트림 기본으로 추가했다. 브레스티즈 모델에는 후방 카메라, 비츠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전동식 파워 트렁크 및 18인치 알로이 휠이 탑재된다. 2022년 형티로금 상품성은 강화하면서도 기준 모델보다 최대 354만원 가량 낮춰 가격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부가세 포함한 판매 가격은 스타일모델 3,244만 5천원, 프리미엄 모델 3,638만 8천원, 브레스티즈 모델 3,835만 9천원이다. 대소세 인압은 3.5% 자세한 푸짐은 3.2%